아이쿠! 제군들 안녕! 제이제이입니다.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에 갔어요. 음료수도 사고 막 이러고서 라면 코너를 딱 둘러보니까 내가 리뷰를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먹은 라면이 아직도 있을까 하고 보니까 있는 거야 몇 개가. 그래가지고 샀어요. 이 편의점에도 안 먹은 라면이 있으면은 다른 편의점에 가면 또 있겠네? 그리고 다른 편의점을 갔더니 아니 글쎄? 또 있는 거예요. 리뷰해야겠네? 제이제이의 호불호 라면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제이 TV 구독 제이제이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던 라면들 위주로 여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제이제이의 입맛을 기준으로 호인지 불호인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라면 오뚜기에서 나온 라면입니다. 철판 뽀키 지금부터 레시피대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더기 스프가 있고요. 액체 스프가 있고요. 유성 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양배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양배추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양배추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짜라란 냄새는 일본 야키소바 중에 유해포 있거든요. 그거 마요네즈 뿌려서 먹는 거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. 자 이거는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.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마요네즈 안 들어간 야키소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게 야키소바에서 올라오는 가쓰부시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맛은 전체적으로 짭조름하면서 달달하면서 그 가쓰부시의 감칠맛이 이렇게 감겨서 올라오면서 그냥 전형적인 야키소바 이름이 철삼뽑기라서 뭔가 새로운 맛인가 하고 찾았는데 전형적인 야키소바 컵라면 근데 저는 호! 호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래 그 야키소바를 되게 좋아해요. 예전에 어렸을 때 일본으로 마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그 야키소바 컵라면 그거를 항상 한 3개씩 사다가 자기 전에 끓여먹고 자가지고 일본 가기 전에는 50 몇 킬로대였는데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65킬로만 거의 10킬로 이상의 야키소바를 먹으면서 쪘다. 여기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. 살짝 밝아졌는데 티가 나지 않을 정도죠. 그거 응 진짜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농심에서 나온 옥수수면 이렇게 얇은 면이 들어있고요. 분말 스프 프레이크 얘는 그냥 국물라면이겠지? 국물라면? 오케이. 닉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옥수수가 들어있고 또 고기, 그리고 파, 그리고 홍고추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옥수수면 하면은 마라탕에 넣어먹는 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. 요즘에 또 마라탕 핫하니까. 근데 뻘거운 게 아니고 하리곤탕스러운 그런 색깔이에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제이의 개인적인 입맛입니다. cycling 카츄리 콘 카츄리콘 카츄리콘 카츄리콘이라 불러다오 옥수수 맛이 나는 감칠맛도 같이 나는 그런 가루를 그냥 먹는 느낌이고 살짝 찌근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이야 콘치즈 면에 국물 라면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옥수수 면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소면을 먹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소면보다는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? 그러면서 국물이 뭔가 찐득하게 감기는 느낌? 국물이 좀 칼칼한 국물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일본 라면의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라면의 전용적인 칼칼한 맛도 아니고 옥수수 향이 깊게 나면서 달달한 이 국물 맛은 뭐지? 용량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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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가지고 물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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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리면은 양이 엄청나다 근데 이런 라면도 자 이렇게 볶음김치랑 옥수수면 음 안 어울려 김치가 안 어울리는 라면 처음 먹어봐요 태어나서 미묘하게 섞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좋은 거는 살짝 달콤하면서 고소한 국물 맛이 있어서 매운 걸 잘 못 먹는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 자 다음 라면은 CU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제주 마늘라면 이렇게 마늘 블럭 분말스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컵라면 그 면이고 와우 참깨라면 계란 블럭처럼 진짜 그런 느낌의 블럭인데 그냥 마늘을 그냥 통을 뜯어놨다 정도의 마늘 향 진짜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열어보겠습니다 와 마늘 향이 확 올라와 다진 마늘 느낌이겠지 좀 약간? 좀 더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냄새부터 지금 매력적이야 자 먹어보도록 합시다 요런 식으로 마늘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다진 마늘이랑 슬라이스 마늘이랑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강하고 화끈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수 있는 맛 그리고 마늘도 좋아한다면 마늘이 나는 향만 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마늘 하나 통으로 그냥 씹어 먹었을 때 입 좀 쓰라린 그런 듯한 느낌 있잖아 알싸한 거 이거 어린애를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입 진짜 따가워 이거는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 요렇게 딱 올려서 와우 요 슬라이스 마늘이 입에 들어가서 씹으면 또 아삭아삭 씹혀요 그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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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되는 게 아니고 아삭아삭아삭 씹혀요 아삭아삭 아삭 자 면 다 먹었습니다잉 GS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새이면 설렁탕 대망의 2200원짜리는 어떻게 구성이 있을까 2200원 받을만 한 것 같아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숙면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 붓고 바로 먹으면 된대 이거 간편은 일단 맛만 괜찮으면 뭐 일반적인 그냥 라면 건더기 그냥 파 있고요 고기 썰려 있고 분말 수프도 후추 향이 엄청 많이 나고요 흰색이야 여기다가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디야 바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뭉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저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좀 풀어서 파리국당보다 좀 맑아보이죠? 애매 애매 네 아 이게 불호우까지는 아니고요 도로도로도도도도도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잔치국수 여러분 밀가루 맛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멸치육수와 국물 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얘도 밀가루스러운 맛이 먼저 들어오는데 국물 맛이 그렇게 엄청나게 깊은 듯한 느낌은 아닌데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설렁탕이 또 매력이니까 김치랑 같이 먹으면 또 오지게 맛있거든요 원래 설렁탕이 밥 말아가지고 막 깍두기 때려놓고서 막 국물 색깔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거든 저는 솔직히 김치 없이 이거 하나 다 먹어봐 하면 진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큼한 면을 쫙 쪼롬한 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해먹었었는데 이게 컵라면에는 또 나왔어 크림 진짜 뽕 액체 스프, 분말 스프, 유성 스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조리를 하고 나서 다 마지막에 뿌린답니다 건더기 스프 따로 없습니다 얘는 물 버리고 조리 소심한 반항 소심한 반항 가만히 있을래지 컷! 건세마! 레시피로 만든 거랑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일단은 맛있기는 되게 맛있는데 뭔가 한 끈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아 우유랑 진짬뽕이랑 끓인 게 맛있냐 이게 맛있냐 하면은 직접 끓인 게 맛있긴 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귀찮음이 덜한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맛이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걸 먹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합니다 근데 맛은 충분히 있어요 직접 만든 게 맛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진짜 근데 꾸덕함은 잘 표현이 된 거 같아요 삼양에서 나온 불타는 고추 짬뽕 후레이크 있고 분말 수프 조미유가 있는데 와 청양고추 후레이크가 좀 들어있네요 청양고추 표시선까지 붓고 소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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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좀 애매한 게 국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오우 소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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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れ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굴맛는 가지고는 있는데 진짬뽕보다 살짝 약한데 대신에 매콤함이 이왕큼 해장하고 싶은 날 딱 일 거 같아 짬뽕에다가 더 칼칼하게 먹고 싶어 라고고 청양고추 막 썰어가지고 확 때려놓고 그렇게 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? 깔끔한 매콤함이에요 큰 사발 면 있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두꺼운 정도 면별 흡입하는 재미도 있고 괜찮은 거 같아요 satellately 친구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더 맵게 느껴지는 거. 자, 오늘도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제이제이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던 편의점에 있는 컵라면들을 싹 모아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오늘 먹었던 라면에 대한 승인을 좀 매긴다면 네, 이 표와 같습니다. 개인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음식과 함께 또 호불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뒤, 안녕히 계시게. 즐거운 뒤, 안녕히 계시게.